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경호TV 이번 시간에는 더 뉴욕타임스 프라이데이 메인 3rd 2019 2019년 5월 3일 금요일자 뉴욕타임스의 맨머리 기사 3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Democrats threaten Barr with contempt after skips house hearing. 민주당 의원들은 위협했다. Barr with contempt. Contempt는 법정 혹은 국회 모욕죄를 말합니다. 국회 모욕죄로 모욕죄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뭐한 후에 ft skips skips은 펄쩍펄쩍 뛰다는 말 원래 줄넘게 하다는 말 뛰어넘다 그러니까 불참하다는 말 뛰어넘어버리다 불참하다. 하원 청문회에 불참한 이후에 Attorney General William P. Barr left Democratic lawmakers fuming when he failed to appear at a House Judiciary Committee hearing.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William P. Barr가 left 여기 left는 뭘 떠나다는 말이 아니고 a를 b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말 오형식 동사입니다. 머만 상태가 되게 하다. 머만 상태로 있게 하다. Democratic lawmakers 민주당 의원들을 fuming fuming 하면 원래 연기가 나다는 말입니다. fuming. 부글부글 끓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부글부글 끓게 했다는 말. 머리에 연기가 나게 했다는 말. When, 언제? When he failed to appear at a House Judicial Committee hearing. 그가 하지 못했을 때 appear는 출동하다. 출석하다. 나타나다. 하원 House Judicial Committee hearing.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출석하지 않았을 때 Speaker Nancy Pelosi accused Mr. Barr of lying to Congress at a hearing in April, which she said was a crime. Speaker, 하원의장 Nancy Pelosi가 비난했다. Mr. Barr, Barr을 of 뭐 했다고? Accused A of B. A를 b에 대해 비난하다. 혹은 고소하다. 뭐 고발하다. 이것은 비난했다. Of lying. 거짓말을 했다고. 위정을 했다고 to Congress 의회의 at a hearing 청문회에서 사흘 달에 있은 which she said. 자, she said는 삽입절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 거짓말은 was a crime.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Nobody is above the law.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House Democrats are furious with Barr.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장관 Barr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다. 다음 기사 Trump all nominate Stephen Moore for Fed Board 트럼프는 증명하지 않을 것이다. Stephen Moore for Fed Board Fed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그 이사회를 보드로 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의장 의장도 포함되어 있고 부의장도 있고 합니다. 총 7명이 그 사람들이 이제 표기를 해서 미국의 금리정책 등 여러가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재정이 아니고 금리에 대해서 은행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7명 전부에 대해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사원의 인준을 얻어야 합니다. Mr. Moore seemed unlikely to win Senate confirmation after several Republicans raised concerns about his future women Moore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unlikely 가능성이 없는 to win 여기 win은 얻다입니다. 얻다 쟁취하라는 말 여기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Senate confirmation 사원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는 말 모한 후에 after several Republicans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raised concern concern은 우려입니다. 우려를 제기하다 우려를 표명한 후에 about 뭐에 관한 그의 여성관 여성에 관한 그의 입장 여성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에 아 이 사람은 물건을 갖구나 왜냐하면 지금 상원이 3석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47대 53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이 상원 청문회에서 또 청문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민주공화당 그런 의원 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거나 하여튼 공화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몇 명의 그중에서 공화당이 반대표를 던져버리면 도저히 통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미 포기했고 It is the second time 이미 두 번째이다. In recent weeks 최근에 최근 몇 주간 걸쳐서 이미 두 번째이다. That 이하가 오늘 프로젠트 트럼프's Fed picks 트럼프 대통령의 Fed picks 하면 Fed 이사회에 앉힐 그런 후보자죠. 선택한 후보자 후보자 중 한 명이 Was forced To withdraw Withdraw 하면 이제 사퇴하다입니다. Withdraw 철수하다 이런 말도 있고 철회하다 사퇴하다죠. 사퇴해야 한 그런 벌써 두 번째입니다. Over 뭐뭐에 관하여 Over는 뭐뭐에 관하여죠. 여기서는 그것이 의역을 하면 이제 뭐뭐로 인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인해 사퇴해야 되는 벌써 최근 몇 주간 두 번째이다. 이것이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기사 Top executives of opioid company found guilty of lecturing 최고 경영자들 자 opioid company opioid는 opium opium apion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opium apion의 효력을 닮은 그런 합성 제재입니다. 합성 의약품입니다. opioid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found 드러났다 밝혀졌다 guilty 유죄로 of racketeering racketeering racketeering은 이건 이제 갈취하답니다. 뭐 강제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공모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담합해서 돈을 이렇게 그야말로 그 뭡니까 부당이득을 쟁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the defense 은 피고죠. 피고 defense 방어하다니까 방어하는 사람이니까 피고입니다. 원고는 plaintiff입니다. complain 아시죠? complain 불평하다 진정하다 이럴 때 그 complain하고 같은 말입니다. plain 불평하다는 말인데 불평하는 사람 원고죠. 자 그 피고들 어디 피고입니까? from 인시스 세라퓨릭스 원래 세라퓨릭스 하면 세라피에서 나오죠. 세라피 치료 치료학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치료학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회사 이름이죠. 인시스 세라퓨릭스라는 그런 전체가 고위 명사입니다. 이 제약회사의 출신의 그런 피고들이죠. 거기에 뭐 CEO 뭐 또 그 밑에 부사장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were accused of conspiring to bribe doctors to prescribe fentanyl based painkiller 고소되었다. 이 accused는 고소하다는 말도 있고 거기에 이제 비난하다 이런 말도 혹은 혐의를 받다 이런 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conspire는 이건 큰 함께 spire는 호흡하다 스피라레 라틴어 스피라레 호흡하다는 말인데 함께 호흡하다니까 공모하다 입니다. 공모하다 모의하다 bribe는 이제 돈을 주고 뭐 이제 그 뇌물을 주는거죠.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뭐 하도록 돈을 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왜 돈을 줍니까 to prescribe 처방하도록 돈을 주는거죠. bribe는 bribe a2 부정사 이렇게 해서 a가 b 하도록 이제 그 돈을 주다 이렇게 뭐 이제 뭡니까 뇌물을 주다 이런 말 펜터닐 베이스 펜터닐 이 들어간 그런 진통제입니다. 페인킬러 를 의사들이 처방하도록 공모해서 돈을 줬다 이런 혐의를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